세 번째 이슈는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 탄생입니다 아마 소식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에버랜드에서 생활하고 있는 판다 부부 그러니까 러브아오하고 아이바오 부부가 쌍둥이 딸을 얻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부부는 2016년 시진핑 주석이 한중 친선의 상징으로 보내서 그동안 에버랜드에서 생활해 왔는데요 2012년도에도 그러니까 20년에도 푸바오라고 하는 그 새끼를 자연출산한 바가 있습니다 판다가 덩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출산했을 때 그러니까 태어나는 새끼의 경우에는 몸무게가 200g이 안 된다고 해요 아주 조그맣고 빨갛게 생겼는데 저도 보고 너무 앙증맞고 귀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현재 산모하고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하고요 엄마 아이바오가 이미 첫째 육아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살려서 아기들을 아주 능숙하게 보살피고 있다 이렇게 에버랜드 측이 공개를 했습니다 판다는 정말 왜 저렇게 귀여울까요? 보고 있으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축하와 관심이 쏟아지는 그 이유가 판다의 자연 임신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면서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판다가 이렇게 아기를 출산하는 게 거의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판다는 가행기가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고요 봄철에 한 사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판다의 경우에 습성 자체가 단독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번식 기간에만 만나서 짝짓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임신 확률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판다가 몇 마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기도 한데요 짝짓기를 하면 한 4개월 동안 임신 기간을 가진 뒤에 보통 한 7, 8월 경우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판다들의 생일이 다 7, 8월에 몰려있다고 해요 다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에버랜드는 2020년에 푸바우 출산 당시에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자연 임신을 할 수 있도록 공을 들여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자연 교배에 또 성공을 해서 에버랜드가 전 세계에서 판다 임신을 시키고 자연 출산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또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저거 보세요 어떡해 야 저렇게 몸집이 큰데 새끼 때는 저렇구나 아이고 귀여워라 너무 귀여운데 손바닥만 할 것 같아요 사람이나 아기는 아기여서 아기여서 다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다 크면 그렇게 자 오늘 모닝 프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